달팽이 크림이 좋다는 소문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PX의 달팽이 크림은 가격 착하고 바르면 촉촉하면서도 윤기가 나고 달팽이 크림이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달팽이 크림입니다.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화장품을 만들 때는 유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윤기도 나고 보들보들 하면서 피부에 수분을 차단시켜 줍니다. 체내에 수분을 유지시켜 몸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몸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주름도 생기는 거고요.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피부에 코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PX의 달팽이 크림은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PX에서 구입한 화장품, 영양제, 인터넷에서 달팽이 크림 세 개를 주문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나 글씨, 성분은 다 같습니다. 글씨 색깔이 다르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달팽이 크림은 뚜껑에 점자가 되어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의 효능으로는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PX의 달팽이 크림을 선물 받아 몇 개를 써봤습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는 화장품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화장품이 아니고 발라보시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PX의 달팽이 크림은 5천원, 7천원, 그 뒤로는 만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PX 달팽이 크림이 14만원 정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PX에서는 만원에 살 수가 있고요. 지금은 판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PX에서 인기가 많았던 달팽이 크림인데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화면 좌측의 달팽이 크림은 PX에서 산 달팽이 크림 용기나 글씨는 똑같습니다. 글씨의 색깔이 좀 다를 뿐 PX의 달팽이 크림을 발라본 것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달팽이 크림은 제 느낌이 그런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자운대 쇼핑타운이 있습니다. PX 이용 대상자 기준 현역 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군 복무자 국군 공무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및 가족 가족은 배우자 자녀 사위 손자 손녀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제외 6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인 가능합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였을 시 그 가족 또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자녀 사위 손자 손녀 모두 가능합니다.